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넥슨게임즈. 얼마죠? 17500원에 20%? 넥슨게임즈를 17500원에 20%? 넥슨게임즈를 17500원에 20%? 넥슨게임즈를 17500원에 20%? 넥슨게임즈를 사셨군요. 네네.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넥슨게임즈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최근에 넥슨게임즈라는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넥슨지주사 NXC 지분을 첫 공매를 했고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게임즈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 있어서는 중국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규제를 좀 많이 풀고 그다음에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중국의 진출이 길이 좀 막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판호 발급을 좀 많이 해줬단 말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게임즈들도 이제 희망을 갖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여행도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도 뭔가 풀리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해 말쯤에 갑자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확률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게임주들 그다음에 국내 게임주들 역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이 규제 발표를 하고 나서 공시를 한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초안이 공시가 된 거고 이 초안에 대한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바로 이걸 이제 내리고 이건 초안일 뿐이고 이제 협력을 해서 뭔가 최종적인 그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아마 그런 그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밀어붙이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주제도 한 번에 하면 이거 타협이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계 자본들이죠. 투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중국도 이걸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뭔가 좀 타협점이 좀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판호 발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규제를 한다는 거 사실상 이건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또 반면에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넥슨게임즈도 지금 주가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그만큼 너무 높은 가격이고 막 걱정해야 될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도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기다려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잖아요. 넥슨게임즈는. 네, 맞아요.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도 있고 좋은 기업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어쨌든 게임이라는 그 섹터 이거 하나의 업종이죠. 테마일 수 있고. 그다음에 IT도 그렇잖아요. 다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게임즈들도 신작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뉴스들이 좀 있고 주가의 반등이 좀 있었고 이 흐름이 그냥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넥슨게임즈는 매수가가 17,500원이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17,500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17,500원까지 일단 들고 계시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봐드릴게요. 네, 이제 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요건만 가서 기다릴까요? 굳이 20% 정도 비중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